이 게임은 양아버지가 플레이해보라고 했어 내게 계정 하나를 주셨는데 야만인 아저씨를 선택해야지 내가 왜 야만인을 좋아하는지 알아? 시체 뒤지기 스킬 때문이야 잠목을 보면 덤벼들어서 막 빙빙기면서 해치울 수 있어 장비가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아 시체를 뒤져볼게 뒤지고 또 뒤지다 보면 오 암금 날개다 더 뒤져볼게 암금 반지다 동반 스킬은 공격식 아웃머리 밤 소환 정말 짜릿해 계속 시체를 뒤져봐야지 열정적인 전투 피비린내 나는 여정